전 세계의 시선이 지금 중동에 쏠려 있습니다. 계속 전해드렸지만 오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유가 모두 출렁였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란 당국자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변동성, 다시 낙폭을 축소하기 시작했죠. 상황이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방산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 국내 방산기업들에 대해서 또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산 큰손인 폴란드 차관단이 다음 주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소식인데요. 이 방한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계약이 또 나올 수 있을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국내 방산기업들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취재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폴란드 차관단이 방한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 뭔가 좀 이뤄질 가능성,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곳이 현대로템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 규모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번 2차 계약이 될 경우에는 최대 30조 원까지의 규모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을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까지 수주를 한 걸 보시면 이 한화에어로는 지금 K9 자주포하고 다현장포인 천무 지금 하고 있고요.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지금 폴란드와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업계는 좀 살펴봐야 될게요. 폴란드 차관단이 오긴 오는데 누가 오는지를 또 주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관단이 올 경우에는 거의 협정 정도에서 이게 그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장관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만약에 장관급에서 방문을 할 경우에는 2차 계약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국내에서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법, 수은법이라고 해서요. 사실 이 탱크 같은 게 빵처럼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워낙 비싸기도 하고 또 계약기간도 제작기간도 길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은행이 원래 15조까지만 가능했었는데 이걸 25조까지 해주겠다. 그러니까 국내 방산기업들이 이걸 충분히 제작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채비까지 마련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동 쪽에 확전 이슈 나오는 부분은 어떤가요? 전쟁은 매우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게 우리 방산주들한테 반사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중동 지역이 워낙 계속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무기 수요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를 만들 기술 같은 게 좀 부족해서 아무래도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데요. 이걸 또 자료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중동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비중이 전 세계 3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트리키에, 스페인 이런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진출하지 못한 시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만 밑그림은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방위사업청에서요. 지금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이랑 지금 방위산업 관련해서 MOU 체결했고요. 또 국내 기업들도 지금 사우디 리아드에서 WDS라고 해서 월드 디펜스 쇼 이런 방위사업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계속해서 세일즈 행사도 하고 이런 진행을 하면서 국내 기업들,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대표님, 폴란드 차관단 지금 방문한다는 이슈와 앞서 지금 우리 걱정되고 있는 중동의 확전 이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좀 주목해봐야 될 방산주, 어느 쪽을 꼽아야 될까요? 일단 아무래도 폴란드라든지 다음에 루마니아, 그 밖의 이집트 이와 같은 국가들과의 약속된 수주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현대 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여기에 LIG 넥스원, 이 세 기업들을 좀 먼저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가장 주목해야 될 곳은요? 일단 최근에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방산에 대한 수준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체질 부족까지 생각해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곧 있으면 인적 분할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방산 사업에 대한 집중력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켓을 서로에게 보내지 말고 별로 보내야 된다. 오늘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방산보다는 좀 우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